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소한 이벤트 캡틴 루이 시기 스티커를 찾아라 당첨자를 뽑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잘 돼야 할텐데 그쵸 조금 걱정이... 처음에는 룰렛 앱을 사용해서 해볼까 하다가 일단 루이한테 좀 시켜 보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연습을 해 봤거든요 아 근데 잘 안되던데 일단 해보고 안되면 룰렛 앱을 사용해서 제가 당첨자를 뽑도록 해 볼게요 먼저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이 총 17분 인데요 루이 스티커는 총 8장이 나왔었구요 제가 일단 해볼게요 제가 루이 자리 앉아 루이 앉아 옳지 아니야 방석에 가서 앉아 방석 옳지 제가 처음에는 루이한테 뭘 시켰냐면은 그냥 요렇게 종이만 접어 가지고 가져오라고 훈련을 안시켜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루이 가져와 루이 가져와 루이 가져와 가져와 거들떠도 안봅니다 그쵸 아 원래 루이는 뭘 시키면 잘 가져와요 간식을 주면서 저걸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는데 일단 종이는 안 가져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두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또 한번 해볼게요 두번째 방법은 요렇게 위생백에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종이를 넣어요 두번째 방법은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묶어 묶어 볼게요 묶어서 던져 볼게요 잠시만요 요렇게 묶었어요 요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한번 시켜 볼게요 루이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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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가져와 가져와 옳지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옳지 된걸로 일단 종이에다가 요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닉네임을 적어서 한번 일단 시켜 볼게요 뭐 안되면 어쩔 수 없구요 무릎떡고 있네요 지금 나는 간식들은 줄 알고 열심히 근데 없어 개실망 한자 니 매너뱃 안했네 그러고 보니까 한자 자 제가 종이에다가 요렇게 열일곱분들 이름을 썼거든요 글씨가 악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을 위생백에다가 넣어서 루이 보고 일단 가져오라고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포밀님이 당첨이 되면은 제가 슈퍼챗으로 쏘구요 미나님은 아직 슈퍼챗이 안되니까 제가 나중에 승인 혹시 영상이라든지 올라오면은 제가 팍팍 밀어드리고 다음에 승인 난 후에 제가 슈퍼챗을 쏠게요 네 제가 아까 미나네님을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나네님도 적었구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 주신 분이 열일곱 분이 아니라 총 열여덟 분이에요 제가 열여덟 개를 요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일단 루이 보고 가져오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잘 돼야 될 텐데 왜 걱정이 루이야 엄마가 걱정이 엄마 걱정 안해도 돼? 잘 할 수 있어? 응? 일단 방석을 치우고 한번 해 볼게요 루이한테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부어야 될 텐데 아이 어떡하지 잘 돼야 될 텐데 18개 잡고 뿌려 볼게요 과연 루이 가져와 우리 루이 적어서는 되겠다 루이 가져와 루이야 탐색증이다 루이 엄마한테 줘야지 엄마한테 줘야지 어떤 거 줄 거야 빨리 하나 줘야지 하나 갖고 와야지 그거? 빨리 갖고 와 그러면 야 카메라에 지금 안 보이거든 엄마 카메라 옮겨야 되잖아 엄마 힘들어 자 하나 갖고 와 응 그거? 빨리 갖고 와 그러면 엄마 갖고 와 해 주면 된다 그럼 입으로 묻는 건 안 돼 갖고 와야 돼 엄마 붙여야 돼 루이 물어 뜯는 거 안 돼 루이가 이거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루이 잠깐만 스톱 루이 스톱 지금 잠시만요 루이가 저것도 물어 뜯었어요 지금 물어 뜯고 있는 거 보이죠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놔 가지고 야 니 어느 거 할 건데 정확하게 하나 정해라 인마 루이가 물어 뜯는 걸로 할게요 가져오는 건 안 되겠다 어느 거 물어 뜯을 건데 지금 하나는 물어 뜯었거든요 지금 어느 거 물어 뜯을 건데 그거 어? 어 저거 물어 뜯어요 지금 루이가 그거 갖고 와야지 엄마가 하나 갖고 오라 했잖아 지금 아이 카메라가 고정이 돼 가지고 지금 못 정했나봐요 아이 참 까다로운 녀석 그거 할 거야? 그것도 아니야 빨리 하나 가져와봐라 엄마 손 여기 줘 루이가 갖고 와서 여기 넣어 갖고 와 빨리 하나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봐라 줘 빨리 갖고 와 가져와 하나 가져와야지 어떤 거 줄 건데 엄마한테 하나 빨리 가져와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그래 그거 줘 엄마 줘 루이가 그거 엄마 줘 그거 가져와 그거 줘 엄마 줘 그래 그거 줘 그래 그거 줘 그래 그거 그거 줘 이거 줘 저거 엄마 잠시여 주사가 아니고요 이거 하나 지금 물어 뜯었거든요 루이가 이거 하나 물어 뜯은 거 이거 하나 하고요 일단 자 루이 또 하나 더 줘 하나 어느 거 줄 거야 물어 뜯은 거 없어 보자 물어 뜯은 거 얘들을 다시 한번 던져 볼게요 하나 아까 그거 빼고 하나는 루이가 지금 이렇게 물어 뜯었거든요 야 봉투 어디 갔냐 이 봉투 여기 있네요 이렇게 물어 뜯었어요 이거는 추첨 된 걸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모아서 던져 볼게요 이거 봐야 되나 먼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개봉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이거는 하나 놔두고요 지금 이것만 다시 던져 볼게요 뭐 어차피 커피를 꼭 마신다는 거보다는 그냥 즐겁게 재미로 가져와 루이 하나 가져와 가져와 그거 줘 엄마 줘 엄마 하나 줘 엄마 뭐 하나 줘야지 물어 뜯은지 엄마 빨리 가져와 무슨 오이야 하나 줘야지 하나 줬고 해야지 너 때문에 방송 다 망했거든 저거 물어 뜯는 거 보이죠 저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물어 뜯는 거 어 물어 뜯어 어이 잘한다 저 물어 뜯는 거 보이죠 저걸로 하겠습니다 저걸로 잠시만요 앉아 앉아 루이 앉아 그래 일단 저기 조금 전에 있는 거 갖고 왔거든요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과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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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쪼분이 축하합니다 제가 두 분한테 정말 소소하지만 아아로 시원한 걸로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루이 마지막 인사 인사 아하 웃지마 인사 깜짝이야 여기서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